네, 시장에 변수들이 많아서요.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또 주초반 월요일인데요. 흔들리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민재기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들이 계속 생겨나서요. 고용, 물가 확인했는데 트럼프의 피격 사건까지. 그에 비하면 우리 시장 오늘 초반 충격은 크지 않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 좀 해주시고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일단 트럼프 피격 전에 나스닥에 한번 출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중심으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목요일 날 아주 큰 음봉을 맞았습니다. 2%짜리 음봉을 맞았는데 그날 나스닥은 큰 폭으로 하라고 했지만 중소형 지수죠. 러셀 2000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뭔가 좀 로테이션이 되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반등을 좀 주는 듯 하다가 밑고리가 좀 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아직까지 목요일 날 만들어진 그 음봉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스닥의 저 음봉을 좀 빨리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또 기술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저렇게 이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흔들렸던 빅테이크 관련주들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의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네요. 이제는 90% 확률로 반영이 되고 있고 11월 달 12월 달까지도 이렇게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빅테이크보다는 이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핍박을 많이 받아왔던 중소형주들한테 모멘텀으로 작용한 부분이 컸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포지션이요. 해지펀드, 미국에 있는 해지펀드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빅테이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포지션입니다. 지금 롱 포지션으로 이렇게 2022년도 이후로 많이 매수 포지션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스몰 미드캡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중소형주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소형주 쪽은 해지펀드 쪽에서 반대로 이렇게 비중을 많이 줄여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후반에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리가 앞으로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채워둔 쪽은 약간 차익실현이 나오고 있고 비중을 많이 줄여둔 쪽에서는 다시 채우는 그런 움직임들이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도 그렇게 업종별로 등락률을 나타냈고 그 역량에 우리나라도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역량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흐름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잠깐 반짝하고 말지는 이번 주에 좀 더 지켜봐야지 사실은 시장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목요일 여파로 인해서 미국의 금요일 나스닥 증시의 장중 동향을 보시면 반등을 좀 하는 듯 하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아직까지는 뭔가 빅테크 관련된 쪽에서 자금이 살짝 중소영주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좀 이어지는 흐름이었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지금 지수는 보압권에서 등락이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종목 장세가 나타나려면 지수와 대형주가 강하기보다는 박스권, 지수는 약간 박스권에 머물러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 매수가 좋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이렇게 괜찮았는데요. 금요일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오래간만에 매도가 좀 나오면서 이 쏠림이 약간 완화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지금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출해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러셀 이천 지수가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 반도체 대형주로만의 수급 솔림 현상이 좀 완화가 된다라면 오히려 좀 중소형주들 쪽으로는 그동안 좀 늘려 있었던 종목들한테는 모멘텀으로 좀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긴 한데요. 과거에 한 천 개 정도 넘던 그러한 흐름보다는 좋아진 그러한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수는 약간의 좀 쉬어가는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안 움직인다면 지수는 좀 주춤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지수가 주춤한 가운데 좀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좀 많아지는 그러한 그림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이슈라든지 또 코스닥에 또 새로운 신규 상장 종목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이제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부 좀 신규 상장 종목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번 주 정도의 그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보다는 주도주의 흐름이 바뀌느냐 이걸 이제 주목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고요. 원래는 금리가 떨어지면 기술주 성장주가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빅테크들은 조정을 받고 중소형주가 올랐다. 그동안 빅테크는 많이 올랐다는 거죠. 모더론 쪽이 희마치기를 한다는 거고 그런데 비트코인은 왜 오릅니까?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피격을 당하자마자 비트코인이 팡 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죠. 아무래도 이제 공약이라든지 연설 때마다 우호적이긴 하죠. 네. 가상화폐 대통령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막 쓰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을 좀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들을 하니까 당연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죠.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쪽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딱 피격 당하자마자 미국의 배팅 사이트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한 6%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죠. 대신에 바이든은 이렇게 빠졌겠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고 6만 달러를 바로 회복을 했다가 지금 현재도 6만 달러를 위에서 움직이는 걸로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이들 쪽으로는 우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트럼프의 민코인들이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들은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연보다 훨씬 더 한 40%, 50%씩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아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분위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러한 코인들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은 직접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 당선 가능성의 분위기를 어디로 보는지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우리가 활용을 할 필요만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이든 현 대통령이 대통령 대기 전부터 친환경 그때 엄청 오르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된다고 트럼프 관련주 이거를 약속, 과소평가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 주도주 흐름이 바뀌는 것 아닌가 이런 거를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런 건 차차 얘기를 해 주실 것 같고요. 섹터 얘기하면 어쨌든 9월을 포함해서 금리나 기대감이 전보다 한층 높아졌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 오늘 하나만 좀 얘기해 주고 가시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중시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보면 부동산 관련된 쪽이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미국도 그렇게 움직였고 국내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오래간만에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업종별 수익률을 제가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건설과 건축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요즘 제약바이오 오늘도 좀 괜찮은 편인데요. 건강관리 업종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 우리 시장이죠? 네. 우리 시장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장의 업종별 수익률이고 가장 오른쪽 보시면 반도체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가장 약했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보지 않던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스터디는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업종별 매수 강도를 봤을 때 가구 업종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시에 이렇게 선택을 받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과연 뭐 이익 좀 추정치가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면 디스플레이 패널 업종이 지금 1개월 영업이익 변화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꽤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데요. 가구 업종도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1개월 동안 영업이익이 5%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율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네요. 자 이게 우리나라만 움직이는지 미국도 같이 가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에는 주택건설 ETF 중에 XHB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 ETF가 지금 보시면 목요일과 금요일 날 이렇게 60일 선을 오래간만에 돌파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정고점을 이제 이번 주에 돌파해 내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관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구 업종이 우리가 뭐 관심은 크게 안 뒀었지만 연초 이후에 보시면 꾸준하게 영업이익은 내년도에 1년 뒤에 영업이익은 이렇게 우상량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실적이 바닥을 찍고 턴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가구나 인테리어를 만드는 원재료 중이에요. PB 즉 파티클 보드라는 게 있는데 이 파티클 보드와 같은 이런 원재료 가격들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가가 크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가구 인테리어 수요가 좀 늘어나려면 주택 거래가 좀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이사도 많이 가고 그렇죠? 부장도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연초부터 의외로 주택 매매 거래 지수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를 막 하고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면 가구나 인테리어 수요는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또 주택 거래 활성화를 보는 데 있어서 지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거 또한 지금 좋아지는 그러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주택 착공 또 중요하죠. 주택 착공도 최근에 안 좋은 구간을 2년 동안 지나서 조금씩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건 맞냐. 부진한 것도 있네요. 건설 수준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허가 지표도 아직까지는 그냥 큰 의미가 없는 정도의 부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 리바트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구 인테리어 종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연간 영업이 컨셉스 전망치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최악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셈도 대표적인 우리 가구 인테리어에 관련된 기업이죠. 2024년도에 이 전망치 이제 고개를 들고 있고 내년도 전망치까지도 같이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부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볼 만한 위치인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그다음에 최근에 기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세 종목으로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CC 그리고 현대 리바트 한셈 이 세 종목으로 일단은 좀 압축을 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혹시라든지 이제 종목이 더 확산이 되고 이 가구 인테리어 쪽의 분위기가 더 뜨겁게 달아오르면 다른 종목들까지도 같이 이제 연결해서 공부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먼저 금리가 인하가 되는 구간에서 주택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닥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는 좀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이나 바이오도 아니고 웬 가구?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스토리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주택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건축, 건자재 이런 쪽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